제가 자리를 집을 비운 사이에 알로코시아가 꽃을 꽃을 좀 피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화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알로코시아 두개를 여섯 하나 두개 화분을 옮겨심을 화분을 하나를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하나가 지금 이거거든요. 알로코시아는 뿌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지 좋고요. 그래서 조금 깊은 거 하나 마련했고 그리고 알로코시아가 잎이 넓고 녹색이고 그래서 이런 화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나 했고 안쪽에는 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움직이기가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런 와인병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심으면은 양쪽으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물 나가는 구멍을 살짝 이렇게 막아주면 막아주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쿨크막에는 빼거나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쏙 빼면 빠집니다. 꽃대가 꽃대가 올라왔는데 제가 여행을 다녀온 그 사이에 꽃이 살짝 열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완전히 핀건 아닌데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하나 있구요. 이쪽도 보시면 어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지금 열렸습니다. 알로코시아 꽃 지금 꽃대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죠. 하나는 요렇게 열렸고 하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오늘 날씨가 무지 무척 덥다고 하니까 알로코시아는 요렇게 더운데 원래 이 녀석들이 더운 고양이 더운 데거든요. 어 이걸 조금 더 활짝 피면 이제 여러분들께 전체 모양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화분 예쁜 화분을 하나 더 구해서 두 녀석을 이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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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동안 4일동안 요정도 자라 자랐네요. 예 녀석은 예쁘게 모양을 잡고 클 것 같아요. 어 다른 녀석들도 지금 꽃가루 수분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어 빨갛게 잘 익었으면 좋겠습니다.